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약 2에서 3만명 정도의 유방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방암의 경우 2015년에서 2019년 통계를 봤을 때 생존율이 약 94%입니다. 이 유방암은 초기인 1기부터 우리가 악성이라고 불리는 4기까지 중에서 2기나 3기에서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전이가 된 확률도 높고 실제로 생존율이 과거에는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생존율이 높다고요? 그 이유는 유방암의 종류에 따른 치료법을 잘 풀어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인 HER2, KI67 발현 정도에 따라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또는 HER2 양성 유방암 또는 호르몬과 HER2를 모두 갖고 있지 않은 3중 음성 유방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HER2, 인간 표피 성장인자 2 양성 유방암 경우에는 HER2를 발현하는 암으로 면역화학 검사를 통해서 양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HER2는 정상적인 세포에서도 아주 근소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포의 증식 조절을 하는 유전자 단백질이지만 과잉활성화가 되면 유방암 예우인자로 변해서 세포의 악성화, 즉 유방암의 악성화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 호르몬 수용체와 HER2 모두 발현되지 않는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유방암이면 유방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호르몬 수용체 또는 거기에 붙는 호르몬의 특성,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치료법도 다른 것입니다. 유방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절제이죠. 즉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모든 환자는 무조건 수술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재 전이가 확인되지 않은 모든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항암요법으로서 진행을 하는 동시에 호르몬요법, HR2 표적치료요법들 진행합니다. 항암치료요법은 모든 단계의 유방암에서 효과가 있으며 호르몬요법은 호르몬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서 유효하고 HR2 표적치료도 HR2 양성에서만 그 효과를 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요법과 표적, 추적, 항원요법 외에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하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면 거기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암의 병기 1기부터 4기까지를 파악합니다. 환자분들이 항암요법 얼마나 받아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하고요. 2기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치료로서 방사전치료가 진행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재발력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 방사전치료는 항암치료랑 같이 하는 경우 독성이 크게 나타나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항암치료와 항암치료 그 중간에 따로 진행합니다. 이 방사전치료도 암의 병기, 수술의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됩니다. 만약에 호르몬양성유방암인 경우에는 호르몬치료를 진행하고 여기에 폐경영우에 따라서 약제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R2 양성유방암이면 표적치료를 같이 진행하는데 표적치료도 항암제와 비슷하게 투약을 하는데 보통 3주에 한 번씩 1년까지 투약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유방암을 확실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비만이나 음주 등 유방암 위험요인들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게 된다면 유방암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우리가 미리미리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유방암이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해서 너무 도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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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